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이번에는 접속사 that과 whether, if를 비교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일단 접속사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고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하는 것, 뭐뭐한 것. 그래서 특별히 의미 없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문장의 동격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 that이고요. 얘는 언제 쓰냐면 뒤에 확실한 상황이 올 때 that을 씁니다. 당연히 if, whether는 불확실한 상황이겠죠. 자, they knew that. 그들은 알았다. they were sure that. 그들은 확신했다. they heard that. 그들은 들었다. 라는 이렇게 확실한 내용이 올 때는 왜? 동사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뒤에 내용을 읽어보고 이게 확실한 것과 아닐까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주어가, 이 주어가 알았다, 확신했다, 들었다. 라는 말은 확실한 내용이니까 이때는 접속사 that을 쓴다. 물론 이렇게 타동사 뒤에 목적으로 쓰인 접속사 that은 생략할 수는 있죠. 그래서 예문, we know that.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안다 그랬으니까. 뭘 알아요?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자,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접속사 that입니다. 그런데, whether if의 뜻은 뭐냐면, 뭐뭐인지 아닌지죠.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일 때, 즉 이때는 언제 쓴다? 뒤에 불확실한 상황이 올 때 쓰는 것이 if나 whether다. 물론 if는 이 뜻 말고도 네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나중에 if 접속사의 뜻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하는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가 if의 뜻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뭐인지 아닌지죠. 언제 쓰이냐면, 언제 쓰이냐면 접속사 whether if는 이렇게 앞에 동사들이 주어 봤을 때, 주어가 불확실한 얘기를 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they didn't know, 몰랐다. they were not sure, 확신하지 않다. they doubted, 의심한다, 했다. asked, 물었다. wondered, 궁금해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일 때는 whether 내지는 if를 씁니다. 당연히 얘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he would pass the exam. 그가 시험에 합격할지, 할지, 안 할지, 뭐뭐인지 아닌지를 몰랐다, 확신하지 못했다, 의심했다, 물어봤다, 궁금했다. 이렇게 주어가 불확실한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 if, whether다 라고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때 if를 잠깐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if가, 접속사 if가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쓰일 때는 중요합니다. 타동사의 목적으로만 쓰인다. 타동사의 목적으로만 쓰인다. 주어나, 보호, 또 전체의 목적은 안 되고요. whether는 다 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할 때서도 되고, whether는 부사절로도 쓰이죠. 그래서 if가 타동사의 목적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we doubted, 의심, 우리가 의심했습니다 할 때는 whether를 써도 되고 if를 써도 돼요. 왜? 타동사의 목적어니까 써도 되는데 밑에를 보시면 it was not certain. more, yeah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if, yeah는 문장의 주어, 즉 진주어죠. 앞에 있는 it이 가주어고요. 이렇게 주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if를 쓸 수 없다. 그래서 뭐로 바꿔야 된다? whether로 바꿔야 된다. 정리하면 if가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쓰일 때는 타동사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동사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어봤다, 결정하지 못한다, 확신하다, 그리고 궁금했다, 그 다음에 확신했다. 이런 식으로 동사가 중요해요. 주어가 뭘 쓰였든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자, 웨이터가 물어봤으니까 if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나는 결정하지 못한 거니까 whether고요. nearly certain that. that이 아는 모먼을 확신하다 그랬으니까 되시고요. he wondered, 궁금해했다. 불확실한 사실이니까 if고요. she was sure. 확신하는 거니까 that.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뒤에 내용은 어떤 게 왔는지 하나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동사를 보고 뒤에 내용이 확실한 내용이 오는 것을 의미할 때는 that. 불확실한 내용이 올 때는 접속사 whether를 쓴다. 그리고 이때는 if를 써도 된다. 다른 경우에서는 whether 대신 if를 쓸 수 없고 if는 타동사의 목적으로만 쓰인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